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공석입니다. 정보처리기사실기 2020년 1회 기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정보처리기사가 필기실기가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겁니다. 1회 필기시험은 취소가 되었죠. 1회 필기시험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기시험이 변경되고 난 뒤에 치러지는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시험이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풀이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학습할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100점 만점이 되기 때문에 문항당 5점이 되겠습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문항을 맞추시면 합격 점수가 되겠습니다. 20개 중에서 18개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들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기보다도 문제를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하고 2번은 약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문제 보시면 살충제 패러독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라. 약술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살충제 패러독스가 뭡니까? 살충제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 벌레가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 실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복 실행을 했을 때 더 이상 새로운 결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점검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게 살충제 패러독스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술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여기서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 실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를 포함을 해서 한 줄, 길게는 두 줄 정도로 해서 간략히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키워드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도록 약술을 하시면 가급적이면 공단에서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키워드를 생각을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문장을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서 입력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시험장 가서도 모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번은 데이터 마이닝 개념 설명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술형으로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데이터 가운데 일단 데이터가 많죠. 빅데이터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포메이션, 정보로 만들어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의사결정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데이터 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을 해서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놓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넷플릭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플릭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영화를 보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 그것을 저장을 하죠. 그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겁니다.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영화를 볼 때 액션 종류를 좋아하는지 다른 분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미있어 할 만한 꺼리들을 던져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넷플릭스에서 당신에게 추천하는 영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는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정보를 추출하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이런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번 문제는 프로토콜 3요소 구타 의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번은 XML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XML을 입력하도록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JSON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6번 SQL 문제인데 튜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기준 변경 전 정보처리 필기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이게 실기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죠. 변경된 출제 기준 보시면 필기하고 실기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 중심으로 출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실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용어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필기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지 실기 문제는 아니죠. 뒤에 한번 정리해서 총평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예전에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의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학생 테이블이 있고 이 학생 테이블에 컴퓨터 정보과 학생이 50명 그리고 인터넷 정보과 학생 100명 사무자동학과 학생 50명 이렇게 있습니다. 튜플의 개수가 총 200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50개 컴퓨터 정보과 그 다음 인터넷 정보과 100명 사무자동학 50명 이런 식으로 튜플이 총 20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200개가 있는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DPT, DPT는 학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PT 해서 여기에 컴퓨터 정보과 인터넷 정보과 사무자동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튜플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셀렉트를 하게 되면 튜플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00개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 2번은 Distinct라고 해서 중복을 제거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200개를 중복을 제거하게 되면 학과의 개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정보과 200개 중에 컴퓨터 정보과 조건 처리가 들어갔죠. 그때 카운트 값을 구하는데 카운트 값을 구하는데 Distinct에서 DPT라고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 정보과 학생 50명을 조건 처리해서 찾았어요. 찾아서 카운트를 하는데 단순히 DPT를 카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을 제거해서 카운트를 하라. 중복 제거하게 되면 이건 한 건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 1이 되는 거예요. 7번은 HRN 기법인데요.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산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 시간 분에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이잖아요. 우선순위를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 시간을 좀 더 가중치를 더 주고 싶을 때 많이 기다린 그 작업을 우선순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식이 HR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으면 분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체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우선순위가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서비스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대기 시간이 커진다면 우선순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든 기법이 HRN이 되는 겁니다. 8번은 트랜잭션의 특성 4가지 묻는 문제가 되고요. 4가지 중에서 두 가지 특성을 입력을 해라. 일관성하고 지속성은 문제 주고 나머지를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출제될 때는 각각에 대해서 약술 간단하게 설명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류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각각에 대한 약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9번은 랜드 공격이 되겠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주소가 동일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되는 거고요. 10번은 MD5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128비트 암호와 해시 함수가 되고요. 키워드 잘 보시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이베스트 그리고 MD4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안을 했다. 4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11번 모듈 설계를 할 때 각각의 모듈은 응집도는 높여야겠죠. 내부적인 응집도는 높이고 그리고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12번은 버블 정렬 출제가 되었습니다. 언어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이런 정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름차순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하고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출제되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를 입력을 해라. 오름차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결과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블랭크를 채워라.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코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포문이 두 개가 나오죠. 바깥쪽의 포문, 안쪽의 포문. 그래서 버블 정렬은 이웃된 데이터끼리 서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I라는 변수, 일반적으로 안쪽은 J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반복을 시킵니다. 조건을 만족할 때 크냐, 오름차순이죠. 크냐 조건 판단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런 식으로 교환 작업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번은 Java에서 배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메인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배열, 객체 변수를 만들게 되고요.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 MakeArray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죠. 이것을 호출하기 때문에 해당 메서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배열에 값을 저장을 하는데 I가 0부터 시작을 해서 일식 증가시키면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가 끝났죠. 처리가 끝나고 난 뒤에 저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 포문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열의 값을 하나 출력하고 스페이스바 출력하고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연속되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 하나 출력, 띄워쓰기 값 하나 출력, 띄워쓰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14번은 스위치 케이스 문제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스위치, 이 값을 기준해서 거기에 맞는 케이스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수행이 되는데 여기 브레이크문이 있죠. 케이스 9가 수행이 되고 난 뒤에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되면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스위치문을 이제 빠져나오는 브레이크문이 있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 브레이크문이 없습니다. 브레이크문이 생략이 되었는데 생략이 될 경우에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 일치하는 실행문부터 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문장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출력 결과를 찾는 문제가 되는데 입력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소스 코드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보시면 I란 변수하고 K란 변수가 각각 3, 1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왔는데 여기 I라고 되어 있죠. I는 3이 되기 때문에 이거 수행 안 되죠. 이거 수행 안 되고요. 이것도 수행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번, 케이스 3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브레이크문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현재 1값을 가지지만 케이스 3에서 0으로 다시 값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3이 증가가 되었죠. 3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값에서 10을 빼줍니다. 빼주면 마이너스 7이 되고요. 그리고 1 감소시켜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 결과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15번은 릴리즈 노트 작성할 때 항목 중에서 헤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은 LOC 기법에 대한 문제인데 LOC라는 것은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냐 그것을 산정을 해요. 산정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LOC 기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기준 변경 전 필기 기출 문제예요. 필기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변경되고 난 뒤에 LOC 기법이 사실 출제가 되면 안 되는데 출제가 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계산식하고 답을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인 코드의 라인 수를 가지고 코스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비용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라인이 3만 3만 개가 되고 라인 수가 개발자는 5명이고 인당 월평균 300 라인을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코드를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개월 수 소요가 되느냐 그것을 구해라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인 수가 3만 개가 되는 거잖아요. 3만 개를 인당 300 라인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3만에다가 300을 일단 나눠주고요. 그 다음 개발자가 5명이잖아요. 5로 나눠주게 되면 20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이 이제 답이 되는 거고 계산식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총 20개월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개발자가 5명이 아니고 10명이 투입이 된다면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10으로 나누게 되면 반으로 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7번 OSR7계층 중에서 비트 단위로 전송하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 송신 측 수신 측이 있어요. OSR7계층이 있죠. 물된에 전세표응 해서 7개 계층이 있습니다. 제일 하위에 있는 물리계층은 일반적으로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될 때 1, 0, 0, 1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 단위로 해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물리계층이 되는 거고요. 18번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원 사용률에 대해서는 지문에 있었고요. 나머지 3가지를 입력을 해라.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9번은 반정규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비정규화의 개념을 약술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영문으로 해서 디노말리제이션 그래서 반정규화를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화 반정규화 역정규화 자 이것은 다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의 성능 향상 개발 과정의 편의성 운영의 단순환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의도적인 정규화 원칙 위배 행위를 말한다. 정규화 원칙을 위배하지만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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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규화 원칙을 위배한다. 그게 반정규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팬인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강의에서 팬인 팬아웃 말씀을 드렸어요. 팬인은 어떤 모듈을 제어하는 상위 모듈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팬아웃은 하위 모듈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를 기준해서 팬인과 팬아웃의 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 예전에 기출된 적이 있는데 팬인은 상위가 되는 거고 팬아웃은 하위의 모듈수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가 하나 둘 셋 삼이 되는 것이죠. 팬아웃은 하나 둘 이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만약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면 f하고 h가 되는 거예요. f 보시면 하나 둘 셋 2 이상이 됐죠. f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 h h도 하나 둘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씩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항목 12개 항목에서 이렇게 빈도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요구사항 확인하고 화면 설계 이 파트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출제가 되는 파트도 있고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 그리고 특히 좀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구분이 되는데 거의 랜덤하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LOC 기법 출제가 되었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 관리에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 중에서 LOC 기법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처리기사 실기 학습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첫 번째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제가 예측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잖아요. 필기하고 실기는 출제 기준에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필기시험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이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실기는 직무 중심으로 실무 위주로 해서 실기는 출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내용은 필기시험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검증하는 내용은 실기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뉘어서 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용어하고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기가 아니고 필기 형태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출제가 되냐면 과거에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분명히 분명히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공단의 의도대로 출제를 할 거예요. 지금은 공단에서 의도대로 출제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출제를 하게 되면 10% 내외로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공단에서 의도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만일 공단 의도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일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합격률은 10% 내외로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변경되고 바로 그렇게 기준대로 출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 중심으로 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 의도대로 출제가 되는 것은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그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용어 중심으로 출제될 때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2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기 내용이 실기에서 한동안은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필기 내용도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는 이론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실에 실기 내용 외에 필기에서 실기하고 관련된 중요한 강의들은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필기 강의는 꼭 수강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용어를 암기하고 간단히 서술하는 약술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되게 되면 용어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술형 약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강의만 듣고 이해를 했다라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고요. 이해한 그 내용을 펜으로 생각을 직접적으로 적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프리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의하고 교재 외에 퀴즈렛 용어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밑줄로 표시해 드린 키워드 위주로 해서 작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SQL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SQL을 작성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NCS 중심으로 이론 학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강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 NCS 자료 중심으로 제가 제공해 드린 핵심 요약 강의 있죠. 자, 거기에서 대부분 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NCS 중심으로 NCS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 반 이상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강의에서 설명드린 핵심 요약 강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학습 방향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필기 내용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무적인 관점만 너무 중점을 두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안은 과도기가 되기 때문에 필기 내용도 꼭 학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OVID-19